원투클레임! 안녕하세요! 이하니티입니다! 뭔가 좀... 약간 멋있는 것 같아. 나이에 안 맞게. 잘하는 것도 많고. 이하니티입니다. 오 니키. 근데 얼마 전에 니키가 뒤에 핸드폰에 붙인 것도 되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자기가 꾸며가지고. 우리 시아가랑 데이즈드랑 콜라보하는. 저희가 꾸민 것도 있잖아요. 희승이 형 옷이 섹시하다고. 됐네.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오, 오. 맛있어. 맛있어. 비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희승이 형. 그냥 힘들잖아요. 네. 힘든 멤버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근데 이거. 이게 나랑 제이크랑 뛰어야지? 네. 네. 아, 미안. 아, 미안. 아, 미안. 아, 미안. 아, 미안. 봐봐, 봐봐. 제 퓨마를 봐봐. 네, 봐봐. 와, 니키. 니키는 진짜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너 때문에 비교되잖아. 이거 약간 그 뭐지? 일반 회사원 같지 않아요? 아니, 약간 그 교복. 교복. 오, 생이 형 이거 좀. 전 뭔가 시작하면은.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물 소개. 이제 한번 엔졸명도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이런 막힌이 왜 이렇게 힘드냐? 왜요? 등따우. 살자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윙즈. 인상의 남들. 이제 음... 어휴. 저... 날개가 생겼는데? 날개... 윙즈. 원래 의사 열심히 해야 되나. 앞뒤 체인자 할까요? 네. 체인지 끝났어요. 그때 어떻게 꾸미는지 한번 앞에다가 이제 포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볼게요. 아, 거기예요? 그때 20분씩이었어. 그래서 혼자서 찍잖아요, 그때. 그거 봤어? 저는 매번 봤어요. 그래서 다른 연습생들의 실력을 봤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희승이 형을 봤거든요.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노래도 잘하고 주문도 잘하다 보니까 되게 관심이 생기지 않나요? 그래서 빨리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랬거든요. 너만 눈복이 있었어? 응, 이거 딱 하나 있었어. 하나만 있었는데. 이렇게 예전에 다 구경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콜라도 꾸내자. 네. 안 봐도 잘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 진짜 신기하다. 니키 잘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희승이 형, 희승이 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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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 뭐 먹고 싶어, 다 말해. 부엌 빵. 부엌 빵. 부엌 빵. 부엌 빵. 부엌 빵. 돈이, 돈이 왜. 왜 못 끓여?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실패.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깝네. 괜찮아, 괜찮아. 근데 붕어빵은 언제든지 다시. 아깝네. 괜찮아, 괜찮아. 근데 붕어빵은 언제든지 다시. 뭐야, 뭐야, 뭐야. 오, 느낌 있다. 오 마이 갓. 근데 버전. 지금 찍은 거 어울리가. 미키가 케이스 적어서 찍었잖아. 아, 맞네. 케이스 적어서. 아, 나 알겠다. 아, 나 알겠다. 죄송합니다. 나 알겠다. 19번. 너무, 너무 꼼순데 이거. 나랑은이 제주도로. 11번이요. 아, 나. 이거 직접 삶으신 게 아니라 삶은 걸 사오신 거네. 네. 느낌 좋은 건 아니고. 이건. 이거네. 지워지는 거 아니었어? 아니네. 아니, 아니네. 원래 선물은 이제 마음이 중요한. 그 사람이 사달라는 거 사주면 안 돼. 그래도 갖고 싶은 거 갖는 게 좋지 않아요? 이 형, 이 형 너 너무 보여요. 귀 하나 잠그는 거 같아. 아, 잠그는 거 같아. 아, 잠그는 거 같아. 컨셉이야. 정말 까. 형, 이거 거의 안에가 보일 거 같아, 안에가. 아, 너무. 제가 오늘 산 옷이 너무 이뻐서. 아, 이거 아니라니까. 아, 제임. 이거 아니라 했잖아. 맞아요. 아, 숫자 없는 게. 왜. 이거 아니라 아까 얘기했는데. 아, 잠깐만요. 야, 인마. 이거 이겼어요. 흔들어봐. 이건 똑같아요. 이건. 진짜 똑같아요. 진짜야. 똑같아요.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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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호수. 여기 모자 벗기 힘들겠다. 이렇게 모자 벗기 힘들겠다. 아, 뭐 이리 보겠어. 아, 아. 예. 예. 오우. 니가 요즘. 네들 고 로싹 쳐다. 네. 암. 진짜 잘한다. 형, 형, 형. 절대 안 돼, 이거. 절대 안 돼. 뭐? 어, 죄송합니다. 형 언니 형 좋아하지 못해. 형 언니 형 좋아하지 못해. 형 언니 그냥 입술로 고정해야 돼. 하하하하 갈게요 갈게요 둘, 셋, 20 Wow 아아아 하하하하 잠깐만요 느낌이 되게 이건 아니야 이건 그냥 이렇게 주워지는 게 아니야 아 아니에요 아니 이거, 이거 히즈 형 거처럼 봐봐 하나, 둘, 셋 와아아아 하나, 둘, 셋 뭐야? 안 됐어! 뭐야? 딱! 뭐야? 경찰 수회차 혀가 짧아야지 경찰 수회차차 경찰 수회차차 경찰 수회차차 경찰 수회차차 경찰 수회차차 배경의 Meli You are my Honey Bun. Sugar Plum. Bum. 한..두 줄. Yo! 왜요? 왜? 다 이거... 일자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잘 생각해서. 이미 그려져있다고? 이미 그려져있다고? 안에는 그려지지. 아 우리... 한 번 한 번. 아... 제이크랑 정원이를 했어요. 아 원래 기다리고 있어? 저기서요? 아 예 보여요? 너 찍어준거 아 맞아요 사진 되게 잘 나왔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래에서 디자인드 마이 ler 스티커 해가지고 디자인드 마이 화분이 도착한 지점이 같은거야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여기로 오면 양 아니, 그냥 잊어버린 거 아니지. 망했나봐. 망쳤나 봐. 오케이, 이거 뭐야. 이거 어떤 거.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잠시만요. 뭔가 예상될 거 같아. 가자, 꼬마꼬불 막 있는 건데. 과연? 슬라이스! 아, 따가! 어? 왜? 자, 이거 일자로 좀. 그러니까 이미 그려져 있어. 아니, 이미 그려져 있어. 한 번 똑같은 생각했어. 아, 미치겠네. 해볼래요? 예스. 여기. 성훈이 이거예요. 상황이 좀 해, 빨리. 아우. 땡기해. 이거도 넣어보는 거 아니야? 그렇지. All right. Let's go with the camp. Let's go with the camp. 됐습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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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본건을 몰라가지고. 본건 말하지. 치는 게 보이면 안 돼. 둘, 셋. coefficients 넷. 셋. 둘, 셋. 넷. 셋.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여덟 아홉 열! 아홉 열!